안녕하세요 선효 수선입니다. 오늘은 여기 티샤스 여기 신축성이 여기 굉장히 좋은 티샤스거든요 이게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건데 요거 제가 오늘 기장을 이렇게 한단 주림 수선이거든요 이제 안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삼봉 미싱으로 박아서 요거를 뜯어서 이렇게 기장을 한단 줄여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런거는 실 색깔을 이렇게 100%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저는 요 실을 뜯어서 사용할 거에요 요걸 요렇게 뜯어서 사용을 하면 수선한 티도 안나고 제가 요거 좀 자주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고기를 오바르크 치지 않고 저는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박아줄 거에요 깔끔하게 안이가 요런거는 천들이 너무너무 서판이 좋아서 이게 박기가 잘못하면 좀만 잘못 박으면 얘가 꼬일 수가 있어요 단위 단위 얘는 좀 깜수를 좀 쫀쫀하게 해서 이렇게 늘어놔도 이게 실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제 다 박은 상태거든요 여기 이제 스티치가 두 줄 요게 이제 요렇게 잘 늘어놔요 지금 요렇게 안에도 요렇게 말아봤고 하니까 요 시접이 깨끗하게 요렇게 됐거든요 요렇게 이제 요게 단위 요렇게 다 박아졌거든요 얘가 이제 신축성이 요렇게 좋아서 뜯어지지 않아요 이거 입을 때도 얘가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요 아우 완전히 요기 제가 한번 요 한단 요렇게 깨끗하게 아까보다 요 깨끗하지요 시접 정리가 요렇게 되니까 요 바깥에 나오는 쪽은 실을 제가 여기 기존에 있는 실을 뜯어서 했거든요 요시 요 바깥에 쪽은 요 안쪽에 있는 실은 있는 실로 했는데 실 색깔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신축성 좋은 요렇게 기장 줄임이 이렇게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아 소태치가 요렇게 예쁘게 놨습니다 이렇게 안에도 요렇게 제가 시접을 넣고 하니까 시접이 안쪽이 요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